마포구는 행복한 마포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마을지원활동가를 통해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마포구에서 보다 행복한 마을을 만드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마을지원활동가를 추가 모집합니다. 이정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포구에서 행복한 마포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마을지원활동가를 추가 모집합니다. 마을지원활동가는 상담과 컨설팅을 통해 마포구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며 마을사업의 완성도를 높여주고 있는데요. 모집기간은 오는 25일까지로 마포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 선발된 마을지원활동가는 찾아가는 상담, 워크숍, 정책건의 등 지속적인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마을지원활동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마포구 자치행정과에서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마포투데이 이정섭입니다.